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와 레전드 파츠 7자리 떴어요? 개부럽다. 케베로스에다가 근데 왜 박았어요? 좀 아쉬운데? 와 미쳤다. 이야 이 형님 레전드 파츠 박았어. 미르딘 가성력이 그러면은 1035가 된거야? 맞나? 자 한번 시승해봅시다. 와 케이가 뭐냐 이거? 아 하필이면 무릎 다 되겠나 보네. 가사이 와 가성력이 오진다. 다른 애들 진짜 느려보여 오오 툭툭이 보소 오오 툭툭 대박사건 오오 툭툭 오오 툭툭 오오 툭툭 오오 툭툭 오오 툭툭 오오 오오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카트라넥 타는데 정본? 뭐야? 뭐야 정본? 여기 뒤로 잘 달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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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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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근데 켈베가 비치에 면 이런 트릭은 좋아해요 진짜 이게 다 켈베 탓이다 이건 다 켈베 탓이다 켈베 탓하면 안되는데 켈베 탓하고 싶다 차 속도는 빠른데 얘들아 인정? 차 속도는 좋아 차 속도는 좋아 나쁘지 않아 차 속도는 오히려 스키트보다 더 빨라요 차 속도는 스펙터가 스펙터가 168이고 켈베는 300이란 말이야 고개 까딱까딱 안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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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조와 많이는 상처를 탓 저거는 정말 잘 yoga 이 편의 thor은 흘러가 이 명단 맵은 뭐 두 명단 맵은 진짜 케베 그래도 어떻게든 탈 수 있겠는데 다른 맵 보고 봐요 이 명단 맵은 진짜